안녕하세요. 함께한 수능성도 배우고 있는 정답파학 정우입니다. 여러분들 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모의평가를 보셨는데 일단 시험 보고 오느라고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 느낌이 어땠나요? 글쎄요. 고3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확실하게 작년 수능과는 좀 달라졌어. 뭐가 달라졌냐면 작년은 너무 문제가 계산무제들이 많아서 시간 압박이 너무 심했거든? 확 낮춘 것 같아요. 그래서 1페이지, 2페이지가 작년에는 수능 문제에서는 1, 2페이지에서도 헉헉 됐었어. 근데 확실하게 1, 2페이지 난이도 낮췄어요. 그리고 3페이지부터 약간씩 올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는 어차피 변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4페이지에서 변별력 갖는 세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그것도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작년 수능 정도로 아주 적절한 난이도, 그러니까 극악하진 않아. 너무 쉽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잘 내셨고 그 다음에 양적관계에서 3년 안 냈으니까 슬쩍 상태장난 친 거 들어왔죠. 상태장난, 선생님이 기출의 정답이나 테마트 강할 때 그거 상태장난 이제 할 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6월 평가원이 한 번 경고를 던진 거야. 그러니까 양적관계 할 때 개수 확인, 상태 확인 그거 확인하는 습관들을 드려야 되겠고 계산 문제에 대한 양을 줄인 대신에 다른 문제들은 어땠냐면 정말 기출의 반복이었어.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. 기출 문제 많이 풀면 그 안에서 살짝살짝 응용된 거는 보이지만 기출의 범위를, 기존 기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. 자기가 어떻게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고 물론 못 본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잘 못 봤다라고 하면 일단 개념 한 번 정리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여러 번 푸세요. 한 번 더 푸는 게 아니에요. 여러 번 푸셔야 돼요. 오케이? 자 그래서 우리 수능, 올해 수능은 작년과 달리 좀 시간 압박은 작년보다 좀 덜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. 자 그리고 출제하신 분들도 수능으로 출제하신 분들도 혹시 보실지 모르니까 작년 수능은 좀 심했다. 올해 6월이나 9월이나 올해 수능은 그렇게 계산 압박 너무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. 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총대를 뵐게. 자 그래서 20번까지 한 번 전문항 같이 한 번 쭉 풀어볼 테니까 우리 어차피 첫 번째 점검을 한 거예요.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 건지 자 확인하고 점검해서 보완하면 돼. 우린 수능을 본 게 아니야. 우리는 모의평가를 본 거야. 오케이? 자 그럼 쌤이랑 1번부터 쭉 한 번 맞춰보도록 할게요. 자 1번을 보면 자 1번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왔는데 자 에텐은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된다. 자 그래서 에텐에 대한 설명으로 자 탄소화합물이다. 자 탄소화합물.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. 자 탄화수소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지.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질문이고요.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늘 나오는 거지. 액성이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니까. 자 니은 질문은 틀렸고요.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에탄올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에탄올이 기화되는 반응은 자 발열이냐 흡열이냐 물어봤지. 자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 기체되는 건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죠. 열은 에너지야. 자 열은 에너지야. 열을 흡수한다. 에너지를 흡수한다. 열을 흡수하는 거야. 자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는 자 흡열 반응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지. 자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1번의 정답은 3번. 자 그 다음 2번에 또 가봅시다. 자 화합물 AB와 CD를 자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대요.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누군지 빨리 찾을 수 있지. 자 지금 다 전자가 열 개인 거 이런 거 풀 때 껍질 수 꼭 확인해야 돼. 가끔 지금 보통 두 개 많이 주지만 세 개짜리 줄 때도 있어. 여기는 다 껍질이 두 개니까 어 두 개 여덟 개 해서 열 개. 이게 좀 이슥하지. 자 그러면 전자가 열 개짜리인 등전자이온이고 자 E 플러스니까 두 개 버려서 열 개면 12번 마그네슘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가니까 두 개를 얻은 거죠. 두 개를 얻어서 열 개니까 원래 여덟 개였다는 얘기지. 8번이 누구다. 어 8번 산소. 자 그래서 요거는 MGO를 나타낸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니까 그러면 얘는 전자 한 개를 버려서 열 개니까 11번 나트륨이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열 개가 된 거니까 자 9번 플로린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이건 NAF를 나타낸 거고 자 그럼 기억에 가보면 ABCD 중에서 이주기 원소는 몇 가지냐 라고 했으니까 자 산소하고 플로린 두 가지. 자 기억 맞고요. 그 다음에 A는 비금속이냐. A는 금속이지. 마그네슘이니까. 그 다음에 디귿에 BD2는 이용결합물질이냐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야. BD2면 OF2잖아. 그치? 그럼 OF2는 비금속, 비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결합이야? 그치? 공유결합물질이다라고 했어야죠.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. 자 기억만 맞으니까 자 이번에 정답은 1번. 자 그 다음에 3번. 자 용기 XY의 Y2를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이번에 5월 학력평가 이거 이런 비슷한 문제 앞에 있었죠. 자 그거에 낚인 학생들 엄청 많았을 텐데 자 이거는 특별한 함정은 넣지는 않았어요. 그럼 반응 전 후에 이렇게 모형이 나오잖아. 그러면 똑같은 건 그냥 지워. 어차피 남는 거니까. 여기 지금 Y가 이렇게 돼 있는데 Y2 그러니까 이게 Y2겠죠. 자 Y2 두 개가 남아있지. 반응 전에 세 개였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두 개씩 지워버리는 거야.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지워버리는 거야. 얘도 두 개씩 지워버리는 거야. 이렇게. 그럼 실제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거 보이죠? 자 이건 XY일 거고 자 이거는 Y2네요. 자 그럼 실제 변한 건 XY가 두 개 있었는데 그리고 Y2가 하나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요거만 실제로 생긴 거지. 그러면 요게 X 하나에 Y 두 개니까 XY2구나. 자 그러면 이제 반응식을 써볼 수 있죠. 자 반응 전에는 XY가 자 두 개가 반응했고 그거하고 자 Y2죠. 자 Y2가 하나가 반응을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건 요거였다는 거지. 그래서 두 개의 XY2였구나. 이 반응이 진행됐구나. 라는 거니까. 자 그럼 이 반응을 써놓고 이제 보기를 들어가 보면 전체 분자 수는 반응 전과 후가 같다. 라고 했으니까 자 반응 전 후에 지금 이거 좌변 개수 우변 개수 자 좌변 개수는 요거 1이 있으니까 여기는 3인 거지. 그 다음에 우변은 2니까. 그럼 이 반응이 진행되면 분자 수가 주는 거죠. 자 그래서 같지가 않고요.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의 종류는 한 가지다. 맞는 거지. 여기 두 가지 있다고 두 가지라고 그러면 안 돼. 남는 거는 새로 생성된 게 아니니까. 원래 있던 거니까. 자 그래서 한 가지. XY2 한 가지 맞고요. 자 그 다음에 디귿. 자 4몰의 XY2가 생성되었을 때. 자 그럼 개수관계를 완성했으니까. 그러면 여기가 2, 1, 2잖아. 자 그럼 얘가 4몰이 생성이 됐으면. 그럼 2대 1대 2니까 얘는 2몰이 반응을 했겠지. 자 그래서 개수관계 확인해봐라. 라고 한 거니까. 자 디귿이 맞는 지문이죠. 자 기역만 틀리고 니은 디귿만 맞으니까. 자 정답은 4번. 자 정답 그리고 검은색만 בה집 тор Easy2가 네 탭 crumbs 부인은 옭 삶이 그 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 Burg364 중 zero 양쪽 esquenztha 감사합니다.